솔직히 우리 팀 멤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다 마음에 들어요 다 잘 맞을 것 같은 느낌? 하나하나 다 색깔이 다 으르렁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진짜 승리적인 보석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력파 친구들이잖아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춤이에요? 어... 잠깐만 일주일만 해봤습니다 춤! 너 한 번 엿 아예! 오? 아 깜있되 했다 고마웠습니다 실망이 고마워 여기 가면 오! 개방은 누구인지 알지? 네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훅 이 정도면 어제보다 훨씬 낫다. 와 완전 다르다. 훨씬 낫지? 네. 소연이 잘했어. 잘했어. 솔직히 저희 팀 걱정 마세요. 원래 같은 팀이었던 것처럼 되게 잘 맞았어요. 같은 팀 하고 싶어요. 평생. 와 너무 멋있다. 5, 6, 7, 8. 1, 2, 3, 4. 1, 2, 3, 4. 속도가 다 달라. 5, 6, 7, 8. 1, 2, 3. 뭐? 뭐지? 5, 6, 7, 8. 1, 2, 3. 뭔가 안 맞아. 뭔가 안 맞아. 되게 어려워요. 춤도 엄청 빡센 춤이라서 다른 팀들 곡 비교했을 때 거의 제일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 대충 한 대형 짜자. 대형은 제가 짤게요. 대형은 제가 짤게요. 지금? 네. 지금 짤 테니까 제가 대형을 일단 짤 테니까 안무 연습하고 계세요. efficient, kas então! 고맙,